우리 뮤비를 많이 bracken 우리 뮤비를 많이apon 우리 뮤비 경Ü fertility 무수기 연습하기로 연습하는 вч at the segment ικόum 이번에 방탄소년단 신진상을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려요. 와우! 와우! 아 정말 시상식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인데요. 또 이렇게 해외에서 시상식을 참여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이렇게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많은 팬분들이 환호해 주셔서 아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상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최고옷! 너무 최고옷! 와우! 사실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신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언제나? 저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년 3회 때는 두 곡 그 다음엔 4회 때는 세 곡 이렇게 더 늘려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지금 활동 중에 하루만? 하루만도 하루만이지만 정말 하고 싶고요. 지금 활동 중인 만큼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마 데뷔곡인 노멀드림을 저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여? 네. 그럼요. 정말 어디든 특히 중국은 인구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한 만큼 저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정말 많은 분들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중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V차트의 주인공 V가 한 번 매겨요. 매줘요. 100점 맞점에? 저희 어땠어요? 솔직히 V차트라서 100점. 그럼 수경아 진짜로 몇점? 진짜로 한 98점? 많이 좋네요. 네. 약간 98점. 아 지금 한참 상남자 보여드렸던 상남자의 후속곡이 하루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또 금방 저희가 저희 곡을 직접 작업을 하니만큼 금방 또 열심히 작업해서 금방 돌아올 계획입니다. 우선 하루만으로 활동을 무사히 끝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V차트에서 이렇게 공연해 보다니 정말 제 이름이 V인데요. 이렇게 V차트에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큰 떨림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 이름을 들어간 이런 차트에서 정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리고 제 제스처 부분도 정말 V 한번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뜨거운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V 한번 싹싹하고 정말 멋지게 무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V차트 정말 2회를 맡고 있는 시향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화려한 무대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상식 더 많이 불러주신다면 더 더 열심히 하고 아미분들 정말 큰 응원해 주셔서 저 뒤쪽에 보이는 거 다 봤거든요. 계신 거 굉장히 큰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잘하네요. 저도 얼른 중국어를 공부해서 좀 더 이렇게 아미분들께 신속하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리더인만큼 좀 더 의적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많은 활동 중국에서 보여드릴 거라고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첫 무대여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아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긴장이 풀리면서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아미분들이 굉장히 열기가 남다르다고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무대를 직접 서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저희도 더 멋있고 방역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국에 온 것만으로 또 기쁜데 이렇게 여기서 왔다 중국에 온 것만이 이렇게 와서 시상식까지 하고 중국 아미리 여러분들께 힘찬 환호와 응원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분이 시왕시왕하네요. 감사합니다. 와인님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요. BTS. 예예 귀엽다 이거 주님 슈가 주님 슈가 주님 슈가 귀여워 주님 여기 여기 주님 여기 여기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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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